안녕하세요 박신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틸헤드 XR과 함께 뒷당과 탑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아마추어분들이 지면에 있는 우두를 치기를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그거는 스탠스를 너무 과도하게 벌리셔서 스웨이가 많이 되면 뒷당이나 탑볼이 많이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오른쪽 발을 한 발자국만 좁히셔서 스윙을 하시게 되시면 중심축이 많이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스틸헤드 XR로 치시면 소울이 둥글게 디자인돼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컨택이 쉬워지실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스탠스를 한 발만 줄여도 안정적인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?